여기 전구를 언제까지 가면 될까요? 전구 이렇게 작은 거 오래 찍으면 작은 거 1.5.1 칼짜리하고 2.7 칼짜리하고 2.7 칼짜리하고 9개가 있다 1.5 칼짜리 2.1 칼짜리 1.5 칼짜리 1.5 칼짜리 2.5 칼짜리 2.10 칼짜리 고춧가루 갈비 계란 계란 저녁 작고 작고 귀를 pts 30년 6월 안녕하세요. 이분은 롤드스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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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고춧가루 이곳은 멀리서 줄 풍요 이곳은 멀리서 줄 풍요 멀리서 줄 풍요 멀리서 줄 풍요 너무 예쁘다 네 너무 예쁘다 응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빨강이랑 거기를 신청했다가 어 거기를 신청했다가 응 기준은 뭐지? 그냥 리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은 거 맞아? 여기 아니 그런 팀장도 없고 그냥 여기 모든 사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아 그건 맞는데 원래 이게 뭐야 진짜 진짜 애매한 거 이제 신청이 돼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응 이게 다 해요 근데 고춧가루 반죽은 소고기 2만 5천원 파트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